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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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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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품몰이 위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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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타올타구 모의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.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원정성이 안 내리실 하나에 계실 건 여러분께서도 영상 보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보여주세요! 세 가지 동작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입니다. 날아오는 타올타구를 공격하시고요. 두 번째입니다. 두 손을 머리 위로 감싸주세요. 마지막 몸을 최대한 숙여 타올타구를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세 가지 동작 양쪽의 응원단장과 다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타올타구 피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온 그대로 피하신 다음에 트리거가 굴러다니는 안전한 공간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파울타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구요. 두 번째는 양손을 머리 위로 가리듯이 울려줍니다.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양 옆에 치아가 다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피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거나 굴러다니는 안전한 공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의 동작 지금 하나 둘 셋 타고 호주를 불면 파울타구가 전마다 날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피하는 연습 다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지금처럼 파울타구가 날라오면 우리 안전위원 분들이 히트를 물어줍니다. 히트 소리 듣고 파울타구 확인하신 후에 피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연습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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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파울타구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. 오늘도 여러분들 목소리로 반드시 승리합니다. 셔로즈 파이팅! 히트! 히트! 한글자막 by 한효정